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나라의 서울 특집방송! 여러분들 다들 따뜻한 곳에서 나라의 특집방송을 즐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나라가 준비한 코너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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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의 친구들 성대모사기! 나라가 아이돌인데 뭔가 개인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친구들의 성대모사를 나라의 개인기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번에 친구들의 성대모사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나라의 친구들 성대모사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면서 봐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친구는 시아인데요. 여러분들 시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똑똑하고 모범생이고 똑부러지고 그리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파의 이미지잖아요. 그쵸? 그럼 시아의 성대모사를 나라가 한번 도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시아의 성대모사 도전! 내 분석으로는 각자 200장씩은 나눠줘야만 홍보를 끝낼 수 있습니다. 뭔가 똑부러지게 분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군요. 뭔가 이 노트를 보면서 똑부러지게 한번만 더 들어볼게요. 한번만 더! 내 분석으로는 각자 200장씩은 나눠줘야만 홍보를 끝낼 수 있을. 약간 톤도 차분하게. 내 분석으로는 내 분석으로는 내 분석으로는 한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 분석으로는 각자 200장씩은 나눠줘야만 홍보를 끝낼 수 있을. 내 분석으로는 각자 200장씩은 나눠줘야만 홍보를 끝낼 수 있어. 일까요? 이 정도 느낌일까요? 좀 빠르게 한번만 더 해볼게요. 시아 뭔가 잘하고 싶은. 내 분석으로는 각자 200장씩은 나눠줘야만 홍보를 끝낼 수 있어. 내 분석으로는 각자 200장씩은 나눠줘야 홍보를 끝낼 수 있어. 약간 이런? 이런 느낌? 차분한 느낌이 드셨나요? 네 시아가 시아에 뭔가 차분하고 똑부러짐을 하고 싶었는데 네 잘 되었을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친구 가보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송이! 아 송이는 뭐 사실 떠오를 게 없죠. 그냥 귀여움 그 자체입니다. 귀여움 그 자체. 그 나라가 지금 마이크를 손가락에 아주 작은 마이크를 들고 있어야 돼. 귀여움 그 자체잖아. 정말 그 귀엽고 뭔가 그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네 송이의 성대모사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대 서기 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 송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죠. 네. 뭔가 뽀송뽀송한 호흡찬 느낌? 네. 아 무대 서기 전이 가장 떨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일까요? 아닌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송이 뭔가 뽀송뽀송 귀염뽀짝 이게 나와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아 무대 서기 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 아 무대 서기 전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 아 요런 느낌일까요? 네. 어쨌든 송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에요. 네 그쵸? 한 번 송이도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누굴까요? 아 헤라 이 그림으로도 보이시죠? 저 당당하고 그쵸? 뭔가 공주님의 느낌이잖아요? 뭔가 엘레간스 하면서 공주님의 느낌. 음 하지만 또 실제로 지내보면 되게 귀여운 고성균 많은 친구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럼 헤라도 한 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 표정이 뭐야? 내가 배고픈 적이 있어 봐. 깼냐고. 어 헤라가 짜증해버리고 있네요.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대사가 기네요? 배고픈 표정이 뭐야? 내가 배고픈적이 있어 봐. 깼냐고. 배고픈 표정이 뭐야? 내가 배고픈적이 있어 봐. 깼냐고. 느낌인가요?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헤라도. 헤라도 똑같이 두 번.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배고픈 표정이 뭐야? 내가 배고픈적이 있어 봐. 깼냐고. 배고픈적이 뭐야? 내가 배고픈적이 있어 봐. 깼냐고. 약간 요런. 헤라가 늘 부리는. 약간 늘 부리는 거 아니에요. 늘 부리는 거 아니고. 가끔 가끔 부리는. 네 그런. 네 그런. 뾰로퉁한 말투네요. 네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혼자 다 끌어. 아 네? 아 네. 리리가 화가 많이 났나봐요. 리리가. 막 나 갑자기 난입. 네 갑자기 리리 난입. 네 그랬습니다. 네. 네 리리 너. 아 입고. 이 표정 너무 귀엽게 나왔네요. 그림이 너무 귀엽게 나왔네요. 그래서 입이 약간 고양이 입처럼 나왔는데. 네 리리는 뭐. 어 굉장히 눈치도.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예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네. 뭐 나름의 또 송희랑은 다른. 어떤 그런 깜찍함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리리 상대 모자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혼자 다 끌어안고 낑낑대는 게 리더인 줄 알아? 음 어우 네 단호하게. 음 음. 약간 네. 뭔가 이렇게 딱 정의롭게. 약간 이건 좀 정의로운 느낌이네요. 혼자 다 끌어안고 낑낑대는 게 리더인 줄 알아? 이런 건가요? 네. 리리가 좀 어렵네요. 리리가 확실히 어렵네요. 네. 감정연기. 감정연기. 한번만 더 도전하겠습니다. 네. 혼자 다 끌어안고 낑낑대는 게 리더인 줄 알아? 혼자 다 끌어안고 낑낑대는 게 리더인 줄 알아? 네. 요런 느낌이겠죠? 네. 어우 감정연기. 네. 네.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로즈. 네. 우리의 귀여운 다람쥐. 람쥐람쥐 다람쥐. 네. 로즈입니다. 네. 로즈. 로즈 정말 독특한 매력이 있죠. 네. 정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네. 아마 로즈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뭔가 그 나름의 어떤 그 약간 다른 차원에 있는 귀여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로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이트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아우 귀여워. 네. 나라가 이 귀여움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화이트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아니. 아 먹으면 안 돼? 화이트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약간 요런 느낌. 힝 하는 느낌. 로즈의 뭔가 그 힝 하는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와 쉽지 않네요. 네. 아 카리스마. 아 윙크. 도발적인. 네. 네. 카리스마. 네. 어 카리스마는 사실 그 카리스마는 카리스마가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그 전에 카리스마이기 전의 말투와 이 카리스마로서의 말투가 조금 다르죠. 이 친구들 많이 좀 이렇게 스스로의 변신을 많이 시도를 했죠. 그쵸? 네. 카리스마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난 더 이상 소심이가 아니라고. 아 네. 큰일 날 뻔했네요. 단호하게. 음. 음. 조금. 약간 이렇게. 약간 그 단호한. 무서운 말투. 네. 음.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난 더 이상 소심이가 아니라고. 약간 이런. 딱 부러지는 느낌이었죠. 네. 소심이다. 어렵네요. 소심이 정말 어렵네요. 스스로도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을까요. 소심이가. 네. 다음 가보겠습니다. 제이. 제이 네. 제이. 제이도 사실 엄청 모범생이죠. 그쵸? 네. 거의 뭐 샤이닝스타 모범생의 그 시연화 쌍벽을 이루는 그런 모범생입니다. 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예. 세아가 만든 거야? 잘 만들었네. 네. 네. 굉장히. 의상 카드가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쵸? 네. 한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 카드 때문에 놀래서. 네. 뭔가 놓쳤어요. 한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가 만든 거야? 잘 만들었네. 아 네. 약간 그 웃음기가 있는 상냥한. 나름의. 제이 나름의 상냥한 말투군요. 음음음음음음음. 세아가 만든 거야? 잘 만들었네. 이런 멋있는 느낌일까요?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되게 미안해지네. 다음은 영신호 퍼플킨의 케이시입니다. 아주 몸도 날렵하고. 네. 그쵸? 거의 크러쉬의 느낌이 나는 우리 케이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승부는 승부. 퍼플킨은 지지 않을 거예요. 와 되게 광고 같네요. 그쵸? 되게 지지 않을 거예요. 뭔가 되게 광고 같은 느낌인데. 네. 한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는 승부. 퍼플킨은 지지 않을 거예요. 네. 음음. 비장하게. 승부는 승부. 퍼플킨은 지지 않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어렵네요. 뭔가 케이시는 좀 더 예쁜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나라는 뭔가 그냥 다짜고짜 약간 싸움을 거는 느낌인데. 약간. 다짜고짜. 다짜고짜 싸우려는 것 같네요. 되게. 약간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인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네. 큐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킨 영원하라. 멜로디도 파이팅. 아 너무 깔끔하게. 정말 예쁜 그 자체네요. 요즘 또 되게 그 단발이 유행이잖아요. 큐리 정말 유행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듣고 나라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퍼플킨 영원하라. 멜로디도 파이팅. 와. 네. 구호처럼 약간 이렇게 딱. 음. 약간 낮은 돈데. 음. 퍼플킨 영원하라. 멜로디도 파이팅. 약간 이런. 샤. 쿠런 느낌. 네. 해보았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네. 아 우리의 베리베리 귀여운 베리. 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 말투가 좀 독특하죠. 네. 바로 도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베리베리 즐거웠어. 아 정말 어쩜 저렇게 귀여운 말투를 할 수 있는지. 네. 다시 한 번 듣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베리베리 즐거웠어. 네. 뭔가 45도 이를 보면서. 오늘도 베리베리 즐거웠어. 이런. 이런 느낌이겠죠? 귀엽고 뭔가. 네. 다음 가겠습니다. 아 네. 바카롱의 공주님들이 차례로 나오고 계시는군요. 피치 듣고 또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피치 또 나름의 어떤 그 다른 또 귀여움이 있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마카롱이 최고야. 이대로 쭉 뮤즈그랑프리로 가는 거야. 아 기네요. 역시 우리 마카롱이 최고야. 이대로 쭉 뮤즈그랑프리로 가는 거야군요. 네. 한 번 더 듣고 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마카롱이 최고야. 이대로 쭉 뮤즈그랑프리로 가는 거야. 역시 우리 마카롱이 최고야. 이대로 쭉 뮤즈그랑프리로 가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네.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런 공주님의 모습! 네 그리고 라스트죠! 저희 이제 라스트죠! 네 라스트! 주세요! 바닐라 네 바닐라 공주님입니다! 네 바닐라! 가도록 할게요! 들려주세요! 그럼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대로 뮤즈가 되는 건 시각 분제라고요! 아 네 그럼요! 이대로 뮤즈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대상 길어서 까먹었어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한 번만 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대로 뮤즈가 되는 건 시각 분제라구요! 그럼요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뮤즈가 되는 건 시각 분제예요! 그쵸 네! 아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대상 왜 이렇게 길죠? 네 한 번만 더 들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대로 뮤즈가 되는 건 시각 분제라구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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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약간 이런, 인정받은 거예요. 그럼요,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겠죠. 아주 뿌듯하고 벅찬 순간이겠죠. 인정을 받았다니, 샤이닝스타 스쿨에서 인정받았다는 거는 정말 대성활 아이돌의 떡잎이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샤이닝스타 친구들의 성대모사를 도전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친구들의 어떤 각각의 매력이 말투에서도, 목소리에서도 많이 많이 묻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참에 또 샤이닝스타를 한번 쫙 성주행하면서 우리 학교 친구들의, 샤이닝스타 친구들의 매력에 다시 한번 퐁당퐁당퐁당퐁당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 나라가 강약 추천해드립니다. 네, 모두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